마리오 카트가 닌텐도 3DS로 등장 닌텐도 3DS 마리오 카트 7 마리오 카트 7에서는 글라이더로 하늘을 날고 스크류로 바닷속을 달리는 등 레이스의 세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코스는 모두 32개 코스 다양한 장치들이 가득한 새로운 코스가 16종류 기존 시리즈에 등장했던 친숙한 코스도 16종류 하늘과 바닷속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레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레이스에 사용할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카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를 중시해 레이싱 타입의 파츠를 선택하거나 거친 길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커다란 파츠를 고르는 등 프레임, 타이어, 글라이더를 조합하여 각자의 레이스 스타일에 맞게 카트를 커스터마이즈 합니다 코스 위에 있는 코인을 모으면 파츠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마리오 카트의 최숙한 캐릭터들과 자신의 닮은 꼴 캐릭터 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인 김수완 무 메탈 마리오도 레이스에 참가합니다 또한 아이템도 새로워졌습니다 카트 뒤에 꼬리가 생기는 슈퍼나무 잎 파이어볼을 던져 라이벌을 스핀시키는 파이어 플라워 7개의 아이템이 한 번에 생기는 럭키 세븐도 등장합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대전을 즐기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플레이어들과 실력을 겨누는 등 최대 8명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 대전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생긴 커뮤니티에서는 친구들과 한 곳에 모여 보다 손쉽게 대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오 카트 채널에서는 엇갈림 통신과 어느새 통신으로 고스트를 교환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엇갈림 통신에서는 미 또는 고스트를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엇갈린 사람과 인터넷상에서 대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통신에서는 최대 7명의 고스트들과 타임어택으로 기록을 겨룰 수도 있습니다 닌텐도 3DS 본체를 핸들처럼 사용하여 본체를 기울이면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땅으로, 바다로, 하늘로 레이스의 세계가 더욱 넓어진다 닌텐도 3DS 마리오 카트 7 지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